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기리고 대구시민정신을 잇기 위한 행사인 대구시민주간이 지난 21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. 대구시는 지난 21일 엑스코에서 각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,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시민주간의 선포식을 가졌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대구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담부서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대구시민주간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대구 곳곳에서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관련 전시와 세미나, 포럼, 골든벨 퀴즈대회와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시민축제회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.